리허설 캠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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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안녕하세요, 언니. 백! 네? 어쩐 일이세요? 여기까지? 지금 이제 아침에 드셔야 되잖아요. 보고 봐요, 판단! 나 지금 여러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좋아요! 지금도 명단을 좀 발표할까? 어머! 은지! 어? 명지? 어? 저랑 같이 바꾸고 일단 좀 나가볼게요. 뭐야? 외출입니다. 외출 준비해서 바꾸고 나올게요. 외출 준비요? 네, 아주 간단한 외출 준비면 됩니다. 오케이. 나가볼게요. 다 됐어요. 빨리 나올게요. 다른 두 분은 편하게 기다려주세요. 갑자기. 나 수박 먹고 싶어. 혹시 모르니까. 뺑덤은 아니고 수박이랑 과자랑 아이스크림이랑 나는 샌드위치 물고. 갈비찜. 넌 한국에 가 그냥. 여기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갔다 올게 얘들아. 바이. 안녕하세요. 바이 그릇. 바이 그릇. 야 토롱이 잘 보고 있어 인스타. 예스에. 귀여워 이거. 렛츠 기릿 렛츠 기릿. 아 좋다. 싫어하니까 쉬어야지. 이번 코너의 제목은. 이곳 내 브런치. 어? 네 마음이 곧. 내 맘에. 이심전심. 이심전심이죠. 뭐 이런 거 잘할 것 같아. 은지 씨와 영지 씨는. 어떤 메뉴로 브런치를 먹을지. 메뉴 이름을 정하셔서. 장을 보게 될 거고요. 아니요. 타이식이든. 양식이든. 상관없습니다. 장을 본 재료를 가지고. 집에 남아있는. 두 분이. 뭘 만들라는 건지. 유추해서. 요리를 하게 될 겁니다. 저기다가 재료를 주고 난 다음. 두 분은. 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에. 틀린다. 그래서 벌칙은. 간단해요. 남아있는 공금을. 수거. 어머. 어마이 갓. 그게. 아이스크림 외치고 있는 사람한테. 뭘 갖다 줘요. 무슨 식재료를. 그니까요. 갈비찜 외치는 나한테. 뭘 갖다 주냐고요. 갈비찜 사다 주시고. 갈비찜을 만든다고요. 너무 오래 걸려. 거기 요리할 수 있는 사람 있어 거기에. 언니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머 나 똥손이야. 니곤네 브런치. 니곤네 브런치. 니곤네. 니곤네. 두 분이서. 그 음식을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아니 일단 저희가 만든 음식을. 먹을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딱 메뉴 빼고 다 잘 맞거든요. 딱 빼고. 진짜. 재료는 최소 10가지 이상을. 조미료까지도 다 사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온 건. 단 한 번이라도 써야 한다. 떡볶이 같아. 너무 좋은 것 같아. 떡볶이가 제일 유추하기도 쉽고. 고기볶음. 근데 중요한 게. 떡볶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싶어. 그니까 거기 마트에 떡볶이가 있느냐 없느냐. 채끝 짜파구리 이런 거. 채끝 짜파구리. 채끝 짜파구리. 어? 채끝. 어허. 물. 끝. 채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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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빵 하나 올리고, 계란 하나 올리고, 베이컨 하나 올리고, 토마토 하나 올리고, 양상추 하나 올리고, 케찹 하나 올리고, 마요네즈 하나 올리고, 설탕 좀 뿌리고, 치즈 좀 올리고, 다시 덮어. 다시 덮으면? 하나 남았어요? 재료? 잡지. 파슬리. 파슬리를 우리가 까먹어. 일단 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아까 은정님 프렌치 토스트 먹고 싶다 했는데. 정말 프렌치 토스트야. 프렌치 토스트는 잘해. 진짜 프렌치 토스트 하면 대박인데. 프렌치 토스트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알 거야. 애들이 분명히 알아차릴 거야. 근데 얘네들이 토스트를 만들면 어떡하냐. 샌드위치는 안 굽잖아, 빵을. 맞지? 안 굽지, 샌드위치는 안 굽지. 일단 빵을 구워버리면 바로 실패. 유진이가 바로 냅다 구워버릴 것 같아. 우리가 아니야, 영재. 버터를 안 사가면 애들이 알지 않을까? 그렇게, 그렇게. 버터만 절대 사가줘야지. 자, 우리 믿을게요. 샌드위치 갈게요. 샌드위치? 참치, 참치, 계란 샌드위치. 하나, 둘, 셋. 참치, 계란, 샌드위치. 오케이, 좋아. 아침 만드는 것조차 못하면 이 시즈는 그냥 진작에 파하는 게. 영재는 지금 필요한 거 없어? 불닭볶음면도 근데 먹고 싶긴 한데. 그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거 어때, 영재가? 가서 불닭볶음면도 사놓고 우리가 따로라. 숨겨버려. 따로다라든지. 언니, 이거 뭐야? 빵? 불닭볶음면. 아, 토스트 불닭볶음면? 아, 불닭볶음면 만들어서 토스트 안에 넣어라. 사실 좀 묶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그냥 평소 영재예요. 그냥 영재. 언니가 해봐. 토스트랑 불닭볶음면. 어, 이거 석나보다. 요즘 이렇게도 먹어요? 웃어야 돼, 웃어야 돼.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아름답게 닮았어. 영재 닮았다는 사람 누구 있었어? 저 이윤형 선배님이에요. 아, 개그우먼 이윤형 선배. 어, 닮았어.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어. 그럼 그거 해야 돼, 망둥어 표정. 막. 재원 재원. 빠박. 빡. 빡. 또 망둥어 표정 해야 돼. 빡. 빡. 진짜 비슷하다. 익스트림하게 닮았어. 가시고기 들었고? 가시고기. 비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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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좀, 좀, 좀 뭔가 배우 쪽이나 약간 그런 쪽 어디 뭐 좀. 저는 석가열의 부동 좌상. 이거 좋아. 좋아. 이걸로 가자. 이거 강조하게. 이거? 이거 오케이. 어. 아, 여깄다 양상추. 찼어? 아, 쌀이 이런 거 없대? 샌드위치 위에다가 올린 거. 아, 그래 그래 그래. 쌀이 이거 두 개로 사. 어. 어, 이런 것도 괜찮다. 로우팩. 저칼로리 심지어. 저칼로리 심지어. 엄마야. 어, 여기 참치 있다 영지야. 어디 어디? 영지야 이거 마요네즈가 가미된 참치인데. 마요네즈가 가미된 참치? 어. 그냥 이걸로 하자. 야 영지가 좋아하는 거다 딸기잼. 딸기잼 갈까? 어, 딸기잼 가야지. 있어야지. 너도 맛이 이상해지진 않아 딸기잼가. 무조건 무조건. 언니. 어. 우유도 사가자 우유. 우유 사가자 우유 사가자. 살짝 혹시 모르니까 사갈까? 그럴까? 어. 언니 근데 여기 살려고 그러는 거야. 얼추 봐도 10개 넘지 않아요? 언니 옆에. 강조할게요 이거. 왔어. 왔어? 잠시만. 왜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예격증 금지입니다. 자 영지 씨 인지실. 집 내려놓고 소파에 앉으세요. 네. 여기 깔아보자. 어 우유. 어 식빵. 어? 어? 근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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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야. 왔다. 왔다. 오우. 설탕. 야. 왔다. 왔다. 프렌시어스랑 샐러드인가 보다. 프렌시어스랑 샐러드인가 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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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그대로. 자. 자. 시작. 시작! 유진아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다고? 시간이 없다고? 빨리 하자. 맞죠? 브레이크를 하려고 하자. 불은 근데 어떻게 켜요? 불을 어떻게 켜냐예요. 이제 알아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언니 씻었어요? 언니 씻었어요. 프라이팬. 아, 빈식이야. 오늘 깨실 것 같은데요?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기름 두를 게 없는 거예요. 봐봐, 이제 깨달은 거지. 이제 깨달아야 돼. 아니야. 다 안 끓일 거지. 아니, 근데. 안 들려, 안 들려. 말 좀 시키지 말아보세요. 왜냐하면 고기 이런 거 봐. 기름을 안 눌렀다. 미쳤네. 기름이 어디 있어? 미쳤네. 기름이 어디 있어? 기름 없잖아. 버터. 버터. 버터가 있어? 치즈밖에 없는데? 이게 버터야? 이게 버터야? 아닌데, 치즈인데. 일단 써볼게. 근데 이거 버터 아니야. 이 사람들야. 이거 치즈잖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뭐시라? 그냥 대강인데, 대강. 대강인데, 대강. 그냥 대강인데, 대강. 접시가 또 어디 있으냐. 네. 근데 샐러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언니. 네. 근데 샐러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언니. 근데 소스가 샐러드야.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영주 언니가 샐러드 사 왔을 리가 없어. 아니, 영주 언니가 샐러드 사 왔을 리가 없어. 언니가 샐러드 사왔을 리가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샌드위치! 샌드위치! 샌드위치야! 샌드위치! 샌드위치, 샌드위치. 야야, 샌드위치. 샌드위치 샌드위치. 샌드위치 놔. 그러면 언니, 계란 물을 묻히는 게 아니라 계란 프라이인가 보다. 우유는 음료수야? 하나씩 해 обязательно. 어, 냄새는 좋다. 냄새 너무 좋다. 좋아, 좋아. 오와하는 송치. 이거 베이스를 만들어놓고. 그럼 설정이 왜 있어? 아니, 제레는 토스트 안 먹어서 설정 예쁘지. 이거만 따로. 베이컨에 설탕 뿌렸다고요? 일단 뿌리면 돼. 얼마 남았어요? 2분 남았습니다. 오, 냄새는 좋다. 1분, 1분. 1분 남았어요. 오, 4개였네. 완성? 완성? 완성입니까? 끝! 자, 완성입니다. 메뉴를 받고. 어디로 갈까요? 여기, 여기. 잘했어, 잘했어. 냄새 좋다. 1, 2, 3. 참치, 계란, 샌드위치. 오케이, 좋아. 어려워. 잘했다, 잘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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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여기 서주세요. 일단 고객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오, 민준씨 고마워요. 자, 일단. 이 음식을 보자마자 떠오르는 하나. 뭐죠? 샌드위치. 성공! 절반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샌드위치. 앞에 뭐가 붙죠? 어떤 샌드위치인지 한번 부자료를 정확하게 보고. 부자료까지 자극자극은 잘 봐주세요. 조금만 더 뒤져보세요. 다. 주도 면밀히. 주도 면밀히 보세요. 더, 더, 더 뒤져보세요. 더 뒤집게 모르겠어요. 뭐가 없는데요? 뭐가 없는데. 왜 막. 다 보셨습니까? 네. 정확하게 다 보셨어요? 이게 맞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어떤 샌드위치라고 얘기할지 정하셨나요? 네. 자, 이 음식은. 어떤 음식입니까? 하나, 둘, 셋! 햄 샌드위치입니다. 땡! 갈게요. 아니 샌드위치만 맞추면 되잖아요. 근데 베이컨 치즈. 베이컨 에그? 햄 치즈 에그? 참치 샌드위치입니다. 이게 처음에 써서 참치를. 아니 아니 아니. 참치 썼는데. 참치 소스에 참치보다 소스가 더 많아. 그러면 근데 솔직히 이거는. 보세요. 참치보다. 참치가 안 생겼네. 참치가 갈려있어요. 그래. 저희가 믹스된 참치 캔을 가져와가지고. 네. 예방 참치가. 그러면 참치를 사실 쓰긴 썼네요? 네. 알겠습니다. 땡! 틀린 거 아니에요? 끝이에요? 땡이에요? 양아지. 근데 많이 썼어. 아 그래? 그럼 먹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니 게임해가지고 또따면 되지 뭐. 짠 수고했어. 짠 수고했어 잘 먹을게. 우유. 우리 우유 먹자 우유. 나도 난 약간 소스를 더 추가해 보겠어. 맛있다. 야 맛있다. 야 우리 얘기를 하는 거 다 했다. 김미연 잘 아니지? 응. 응. 맛있다. 좋다. 이게 진짜 진짜 찐 여행 같다 지금. 지금. 어 지금. 지금. 아무도 안 건드리고. 응. 아침 해먹고. 이런 거 뭔가 담가놔야 설거지하기 편한데. 그래서 담가놓자. 뭔가 다시 넣어놓자. 오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오예. 설거지를 해 보겠습니다. 사가지고 볼게요. 응. 괜찮아요. 언니. 왜? 제가 할게요. 거의 다 했어. 진짜 아직 한참 남았는데. 한참. 완전 한참 남았는데. 네. 덕분에 너무 깔끔해. 너무 좋아요. 그건 내가 쫄릴 때 나오는 말투예요. 퀴즈를 못 맞출까 봐 두려운 말투일 때. 좋아요. 이런 말투가 나와요. 이런 말투로 나와요. 심장이 쫄리니까요. 언니 별로 안 어울려요. 그 말투가. 맞아. 그래서 안 한 거야. 그다음에 안 한 거야. 언니는 김미연 부족장 말투가 어울려. 지금 부족장은 뭐야. 하쉽. 뭐라뭀 zupełnie? 뭐라고요? 정확하게 뭐라고. ientes. 그만하고 stap. 안녕히 계세요. 민현이 말투. 언니. 쉬있어요? 네 잠시. 인터넷. 조금 долларов. 이제 미미가 하는 말은 웬만하면 알아들어요. 유진아, 스타트해! 저희 가서 봐! 네? 스타트해! 먼저 보고 있어! 응, 괜찮아요? 틀어놔, 틀어놔! 유진아, 이거 설거지 내가 하는 김에 하는 게 편해! 하는 김에 하는 게 편하다고요? 응! 제 마음은요? 너 마음은 내가 사랑해줄게! 다음에 제가 할게요, 언니! 야, 이렇게 행복하다가 게임할 때 개싸우는 거 아니야? 야, 이렇게 행복하다가 게임할 때 개싸우는 거 아니야? 아, 빈칼 언니! 우리는 게임 많이 쓰면 싸우죠! 너무 방법하다! 아, 진짜 깔끔하게 잘하네, 미안해! 수고하셨어요, 김미연 씨! 네,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